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음식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음식들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까지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자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첫 번째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짜장면, 짬뽕으로 대표되는 중식이에요.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배달음식 1위죠. 그런데 이 음식들, 당뇨병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식에는 설탕, 소금,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혈당관리가 생명인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놀랍게도 860칼로리의 엄청난 열량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열량의 무려 40%나 되는 수준인데요. 여기에 하루 소금 권장량의 30%인 600mg 이상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당뇨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설탕도 무려 15g이나 들어갑니다. 게다가 중식의 주재료인 밀가루면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은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이에요. 어떤가요? 당뇨인에게 폭탄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으니 당뇨인들은 중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중식을 즐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대신 배달음식이 아닌 직접 만들어야겠죠. 집에서 요리할 때 채소를 듬뿍 넣거나 간을 줄이면 되는데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밀가루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천인데요. 한천 면을 이용하면 짜장 짬뽕이 당뇨인에게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로 칼로리가 낮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천의 효능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천을 섭취한 그룹은 비만도, 공보결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여러 지표에서 개선 효과가 보였다고 합니다. 한천의 놀라운 효능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짜장 짬뽕이 아니더라도 면을 이용하는 요리라면 이 한천으로 만든 면을 구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재료 선택과 조리법 변경만으로도 당뇨 환자가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원래의 맛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간식으로 또는 회사에서 즐겨 마시는 인스턴트 믹스커피, 일명 봉지커피입니다.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 너무나 편리하죠. 하지만 당뇨 환자라면 이 작은 습관이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2018년에 게재된 서울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 두 잔의 드립커피나 믹스커피를 마시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당뇨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결과라는 거죠. 만약 이미 당뇨병이 있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봉지커피에 들어있는 푸링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스턴트 커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도 드립커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 봉지커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당뇨 환자에게는 무설탕 드립커피를 추천합니다. 드립커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커피 필터가 여러 좋지 못한 성분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무설탕 드립커피를 마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마시지 않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30%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21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1%나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 역시 혈당 개선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은 적지만 항산화 물질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34%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같은 에스프레소 커피인데요.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은 커피의 기름 성분까지 추출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커피 기름에는 카페스톨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방해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 종이 필터로 추출한 드리커피는 이런 기름 성분을 걸러내줍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에스프레소보다는 종이 필터로 추출한 드리커피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은 한국인이라면 거의 맵기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백미입니다. 뜨끈뜨끈한 밥 한 공기에 밑반찬만 있어도 한 끼 식사가 뚝딱인데요. 하지만 한국인 당뇨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백미 대신 작곡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미는 쌀교층과 배아를 제거하는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영양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현미에 비해 식이섬유는 25분의 1, 비타민 B1은 7분의 1, 비타민 B2는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미는 정제되어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백미를 많이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루 2공기 이상 백미를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무려 27%나 높았다고 합니다. 쌀을 가공한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석밥, 떡, 라면, 과자 등 쌀을 주재료로 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고혈당을 유발하는 고혈당지수 식품들이거든요. 2012년에 실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쌀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백미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이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나 많고 보리나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갑자기 백미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차차 비율을 높여가다 보면 어느새 잡곡밥에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에 단백질, 채소 반찬을 곁들인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식, 인스턴트 믹스커피, 백미, 이 3가지는 당뇨인에게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건강한 대안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식은 기름과 설탕, 소금 대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넣고 밀가루면은 한천으로 대체하고 커피는 설탕 가득한 봉지커피 대신 향긋한 드립커피나 부담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쌀밥은 현미, 보리, 귀리 등을 넣어 밥상을 차려보세요. 물론 완벽한 식단 관리가 쉽지만은 않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 절제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죄책감 대신 식사 전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다음 식사에서 더 가볍게 먹으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일상에서 조금씩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 보자는 겁니다. 포기보다는 균형, 절제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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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